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In a study at Princeton University in 1992, 1992년 프리스톤 대학에서의 연구에서 Research scientists, 그러니까 연구 과학자들 당연히 뭐 과학자들이 연구자들 아닌가? 하여튼 연구 과학자들은 looked at two different groups of mice 두 개의 다른 그룹의 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했다는 얘기죠. One group was made intellectually superior. 여기는 O형식 수동태를 쓴 거야. 한 그룹은 만들어졌습니다. 지적으로 우월하게, 여기는 이제 목적교 보호였던 거예요. 지적으로 우월해지게 되었습니다. 우월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modifying the gene, 그 유전자를 변경함으로써 For the glutamate receptor 글루타메이트라는 이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변경함으로써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설명해 주네요. 자, 글루타메이트는 Is a brain chemical 이것은 뇌의 화학물질이래요. That is necessary in learning. 그래서 이 학습에서 필수적인 화학물질입니다. The other group was genetically manipulated to be intellectually inferior. 자, 그리고 그 다른 그룹은 두 그룹이었으니까 한 그룹 빠지고 그 나머지 다른 그룹은 유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여기도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해 줘야 돼. 여기도 O형식 수동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열등해지도록 조절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콤마 들어가면서 분사구문이겠지? 그래서 분사구문의 기본 해석은 뭐뭐 하면서인데 그냥 동사로 해석, 여기는 동사로 해석하는게 좀 더 편하긴 하겠다. 자, 또한 행해졌습니다. By modifying the gene for the glutamate receptor 이 glutamate receptor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그러니까, 앞에 첫번째 그룹도 그랬는데 두번째 그룹도 그렇게 됨으로써 되어졌습니다. 자, the smart mice were then raised. 그 똑똑한 쥐들은 그리고 나서는 길러졌습니다. raised. 기르다. In standard cage. 평균적인 우리에서 While the inferior mice were raised in a large cage. 그 열등한 쥐들은 길러졌던 while 반면에 커다란 우리에서 with toys and exercise wheels and with lots of social interaction 장난감 그리고 운동 바퀴 다람쥐나 쥐들이 이렇게 돌리는 챗바퀴 있죠. 그리고 많은 사교적인 교류와 함께 커다란 우리에서 길러졌습니다. 이럴 때 with는 뭐뭐와 함께라고 해도 되고 무엇을 가진 자, at the end of the study 그 연구의 끝에서 여기 이제 실험글이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야 실험글에서는 언제나 실험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지 자, although the intellectually inferior mice were genetically handicapped 비록 그 지적으로 열등한 쥐들은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었지만 있었지만 they were able to perform 그들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잘 요건 이제 강조여서 뭐 해석을 안 해도 되고 자, 이 as well as 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하는게 아니라 원급 비교로 해석해야 돼 얘네들만큼 their genetic peter 그들의 유전적 우월한 것들 만큼 매우 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this was a real triumph 이것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for nurture 양육에 대한 over nature 자연을 넘어서는 중요한 거는 유전자가 아니라 어떻게 기르느냐 그게 양육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놓은 질문이네 그래서 genes are turned on and off 그래서 이 유전자들은 켜지거나 꺼집니다.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진다 라는 얘기는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뭐에 의해서 based on what is around you 너 주변에 있는 것에 기반하여 그래서 너 주변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이게 양육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